사다리로 별풍선을 몇 개 받았는데 내 이름은 왜 없어 조긋네 내가 500먹는거보다 제욱이 500 안나오길 빌고 있었는데 그게 나오네 석이 나간다 석이 나가 제욱이랑 이번 연도에는 웬만해선 티키타크 안할게요 웬만한 교류점을 찾지 않게 아니 근데 나는 안 넣어주고 섭섭하다 이게 지금 흐름이 안 맞아 제욱이랑 나랑은 2018년도에는 겹치지 말자 뭔가 아다리가 안 맞네 계속 거리 좀 둬야겠다 어 윤중이 들어갔다 가자 자 놓칠 수 없다 집중할게요 아 오늘 사다리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수술이 집중만 하면 됩니다 집중만 하면 충분해요 지금 꺾이는 트렌드로 바뀌었죠 원래 쭉쭉이가 많이 나오다가 꺾이는 트렌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변승사자 눌러서 버릴게요 일단 제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변승사자 눌러서 뭐가 돼야 되는 건데 변승사자 버릴게요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매덕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덕섬 버릴게요 이게 내 이름 안 나와야겠네 나이스 2분 1 못됐네 이거 나이스 맞다 나이스 제발 오늘 스푼 다 줬다 제발 부탁할게요 어 점점이 줄게요 그게 나아 가자 가르치 아 아 아 잠깐만 500개 좀 줘봐 그래야지 별이 별을 부른다고 마득이 여기서 여러분들 500개 싸우시면 내가 여기서 500개 걸린다니까 점점이 아 아 사다리가 4분의 1 5분의 1 넘어가면서부터는 빨리 줘봐 빨리 줘봐 쭉쭉 내려가고 맨 왼쪽이 쭉쭉 많이 내려가더라고 결론적으로 내가 먹어야 되니까 점타 이건 버릴게요 그렇지 맨 오른쪽으로 아 시발 어 공교롭게 네 이름이 있었을 뿐이야 어 매둘기 눌러서 일장에도 버릴게요 어 고인은 아니야 버려 어 미안하데이 고인은 아니야 어 니가 이름이 거기 있었을 뿐이야 결론적으로는 점소력이 버릴게요 어 제훈아 꺼져라 어 오케이 매태조로 정했습니다 매태조를 찍은 다음에 유난 500개를 먹을게요 매태조로 유난 가져가 그렇지 컴온 내가 에이스결정전해 사나이야 오바게 아 현지 10연패라고요? 성나간다 시발 현지야 너 10연패야? 아니 나를 왜 자꾸 버리는거야 왜 버리냐고 이 새끼가 진짜 질구질구하게 자아 나쁘진 않아 이게 맞지 사다리는 뜨름이 아닙니다 진짜 미친새끼다 이거 나를 왜 사다리는 캣토라이 새끼데 진짜 내 이름을 왜 맨 오른쪽에 맞춰서 없애는 거야 자꾸 아 제발 부탁할게 나 가운데 해줘 형 제발 그렇지 장기 개새끼 사라간다 유난다 사라간다 유난다 사라간다 사라간다 유난다 내 나이스 자 이때 현재를 줄까 말까 현재를 줄까 말까 현재를 줄까 말까 난 좋은 형이니까 아 고의는 아 아 야 왜 강태 강제퇴장 취소를 해 니가 내가 강제퇴장을 눌렀는데 이 매니저야 죽고 싶어? 재욱이 방종 했다구요? 재욱이 방종 했으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영 버리고 방송 바로 켠다고 그게 뭔 소리냐 석이 나가 석 나가게 자 가보자 천개빵이야 이거는 진짜 먹어야 돼 이거 먹은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거야 형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만 먹어도 되는 거야 사실적으로 맞아? 차라리 점중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맞죠? 맞아? 그냥 점중히 주겠습니다 변승사자 눌러가지고 점중히 줄게요 아 씨바 진짜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 광종 때리겠습니다 라던데 유나일장 현재 윤중 0으로 가자고 형님 마들기부터 버릴게요 현재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승사자 눌러서 그냥 현재 줄게요 현재 못 먹었으니까 현재 줄게요 어 에이 네 아 아 제가 위원한 가지고 impediment 아 이 날씨가 장관 하 감사합니다.